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네 앞에 노래에서 제가 말한 것이 그대로 여기 다 드러나죠 젖은 손이 젖은 저음이니까 자신의 흉성을 써서 그대로 흉강을 울려서 흉성으로 그대로 밀어줍니다 젖은 손이 그 다음에 손이 부터 애처로 여기는 힘을 빼고 아름다운 그 밝은 음색만 가져오죠 그러면 그 반대를 들려주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의 귀에다가 요즘 ASMR 그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의 귀를 자극해주는 거죠 이 노래에서 이게 나온다니까요 ASMR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애처로워부터는 거의 자기 음색이 없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준다는 거죠 아니 이 목소리에 녹지 않을 여성이 있을까요? 진짜 이건 신이 키스를 했다 목에다가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루치아노 바바로띠한테 많이 썼던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네요 잡아본 순간 네 여러분들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하실 때 회식할 때 뭐 이럴 때 노래하실 때 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잡아본 순간 우리나라 말은 받침이 많아요 그래서 서양음악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양음악이라는 건 결국에는 성악 말하는 거예요 발라드라든지 락도 다 서양음악이고 그 다음에 성악 벨칸토도 서양음악이죠 만약에 잡아본 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소리는 멋있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느끼하겠죠 잡아본 순간 이런 식으로 느끼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딱 방지를 하는 게 어떻게 하냐 하면 받침을 미리 붙여 버리는 거예요 잡아본 순간 이런 식으로 잡아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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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고 잡아본 순간 그렇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잡아본 순간 그렇죠 간 하고 바이브레이션 쓰고 그렇죠 여러분 바이브레이션 저는 바이브레이션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R을 길게 내세요 인위적으로 파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파장을 타고 가야 돼요 잡아본 순간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게 바로 노래에서 바이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한번 손을 자기가 이렇게 바이올린 운지하고 이렇게 비브레이션 넣듯이 한번 흰융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어떤 보컬 코치는 여기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잡아본 순간 이 정도면 좋겠어요 저는 이 손마디 가 하고 너무 나 와 이 소리는 정말 대단한 소리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죠 거칠어진 손마디 가 하면서 그 부드러움의 극치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커피로 치면 카푸치노 같은 그래서 입술에 거품이 살짝 묻어나는 그런 느낌 거칠어진 손마디 가 너무나 너무나도 이때는 발성법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이건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제 가끔씩 그냥 따라할래? 한번 해볼래? 너무나 하고 기시금이라고 그러죠 이 안으로 코 쪽으로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칠어진 손마디가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들어보세요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아시겠죠 그 비밀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노래방에서 좀 시도해보고 싶다 특히 남자분들 거칠어진 손마디 가 가 그냥 때리지 마시고요 가 그냥 저 따라하세요 가 너무나 바람을 하 자 촛불이 이 앞에 있으면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 어디로 가요? 콧구멍으로 우리 왜 냉면 먹다가 입으로 먹는데 코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리로 보내세요 촛불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가 너무나도 그러면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사랑받으실 겁니다 하하하 안타까 노아오소 안타 안타 또 또 썼어요 그 기법을 안타까 그리고 언제 크리니한 듯이 내 흉성을 보여주겠소 우아허소 그쵸 하하하하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안타까 워소 이런 소중한 재료들이 모아 모아져서 3분 또는 4분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노래를 황영웅 씨가 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재료들이 모아지기까지는 아주 피나는 노력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고 자꾸 선배님들 가수의 거 흉내도 내보고 발성책 성악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거 흉내도 내보면서 자신의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쵸? 쉬린 손 끝에 하고 힘을 빼려고 엄청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쉬린 손 끝에 보통 사람은 일반 사람은 쉬린 손 끝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힘을 빼버린다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쉬린 손 끝에 뜨거운 정성 바이브레이션 들리시죠? 쉬린 손 끝에 뜨거운 정성 이런 식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나와줘야 음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악기, 현악기 모든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은요 그 바이브레이션이라는 파장을 통해서 음정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귀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합쳐졌을 때 더 아름다워지고 배음이 생기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요도 자, 공기를 한 번 더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게 전혀 모르셨죠? 이 얘기하기 전까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바이브레이션이 생기죠 그렇죠? 이런 저음이 고음을 내다보면 저음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고음 갔다가 다시 또 저음으로 왔을 때 땀방울로 씻어 하면서 땀땀 자기의 고유의 황영웅 씨의 저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나는 다 오, 이 소리 어떡할 거야? 나는 다, 나는 이미 연습을 많이 하고 목이 살짝 떠있고 이 상태에서 이 저음을 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영웅 씨는 로우 바리톤의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음을 그렇게 낸다는 것은 호흡이 엄청 세다는 거고 모르긴 몰라도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딱 잡아줘야 아까도 말씀드린 음이 탈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목소리, 내추럴 보이스를 나는 다시 저는 안 나잖아요 지금 막 목이 떠가지고 나는 이렇게 소리가 휙 날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황영웅 씨는 나는, 나는 안정적으로 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렇죠? 사랑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? 여러분이라면 여태까지 가사 쭉 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리라는 어떻게 표현할까요? 나는 다시 당신만을 사랑 하 사랑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때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 호흡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도 황영웅 씨가 호흡을 사용하는 것이 보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마치 기약으로 어떤 컴퓨터로 찡 찡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퍼펙트 퍼펙트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를 몰랐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황영웅이 누구야? 나 임영웅은 아는데?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모를 수 있고 언론 플레이가 많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세요 하고 들려주면요 깜짝 놀려요 다들 이런 가수가 있었어?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? 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반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는 그래서 성악적으로 노래 잘하는 우리 김호중 씨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통가요 쪽에서는 우리 황영웅 씨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동의해 주시면 1번 이 비음을 살짝 부드럽게 사용하면서 호흡으로 가는 거 이 기법은요 많은 발라드 가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희은 씨라든지 또 아이유 라든지 가끔씩 또 성시경 씨 보면 이런 비음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데 바로 똑같은 기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양은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코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래의 방법입니다 들어보세요 더 줄 수도 있는데 잡고 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에라씨 와 야씨 이렇게 내고 싶죠 시원하게 보니도 시원하게 내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면 음악이 다 깨져버리고 여태까지 쌓아온 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소리를 질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같은 부분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려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이네 다시 나는 다 그렇죠 다시 정리하는 거죠 당신을 빨리 끊고 호흡 가다듬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또 나오는 거죠 내일 새가 노래하고 싶죠 왜 갑자기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사랑하리라에서요 이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핵심 워딩인데요 사랑할 때 이 중요한 말을 할 때 황영웅 씨가 하는 또 하나의 시크릿이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너무 비밀이 많이 나거나 황영웅 씨는 중요한 단어를 말할 때마다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이제 너무 몸이 아파서 신음 소리도 못 낼 정도로 몸이 아파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힘을 다 뺀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 아 예 이 소리요 이 소리를 이 소리를 그 핵심 워딩에 붙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 그쵸 이것을 성대의 접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대는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붙이거나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을 학생들 가르칠 때 야 성대는 신경도 쓰지 마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를 길게 한 시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성대를 성대가 접촉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대는 불수의근이지만 성대를 싸고 있는 후두 여기가 후두예요 이 아담스 애플 여기에 성대가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여러분 성대가 굉장히 깊숙해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위치 있죠 음식을 먹는 위치 거기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살짝만 벌리면 위에서 꼭 현미경이 아니어도 거울만 있어도 보여요 혀만 이렇게 잡아빼면 혀만 잡아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보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후두근이 이걸 후두근이라 그러는데 후두에 있는 근육이 수의근이에요 불수의근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근육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근육이고요 성대는 불수의근이고요 이 후두 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후두근은 수의근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역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은 그러면은 수의근이죠 불수의근이 아니죠 성대는 불수의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그래서 성우들이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소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대가 딱 접촉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거죠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도 리하고 이하고 붙여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우와 이 가슴이 봉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황영웅 보컬의 시크릿 이런 방법을 쓰는 가수는 몇 명이 있는데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하하하하 하수영 원곡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